여러분 모두모두 암오케이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괴롭혀도 암오케이 손님이 괴롭히셔도 암오케이 아 사람들 알겠죠? 누군가 화나게 하면 속으로 이 노래 생각하면서 암오케이 암오케이 에플라 나와도 암오케이 암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뒤에 팬더 분잡 하신 분은 뭐예요? 저도 좀 보도대죠 어디가세요? 왜 뒤돌으세요? 왜 빼세요? 머리띠 왜 빼세요? 뭔가 특별하게 하신 건가요? 잘 어울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 한 번만 둘이 서고 계신 건가요? 둘이 오! 두 명이서 맞아요 귀여운데요? 맞아요 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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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가는데 칸디데 포바오 오늘 에타이 온라오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너무 재밌는 부스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360도 그네? 맞아요 타보셨어요 여러분? 아 진짜요? 오! 오까리 용자야 어때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대박 아니 그리고 그거 경품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뭔데요? 홍보프랑 모니터였나?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푸바오 트럭도 맛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그 저.. 저분 때 그 주점 이사.. 이해하시는 분들인가? 저 유니폼 방문 아! 주점이에요? 주점이에요? 3주점이에요? 아 어떡해 놀러가고 싶다 원래 로망이 있거든요 특정은 주점이잖아요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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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보드 그.. 아! 메카 주점 포반물회 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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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혜자다 혜자 아니 왜 초밥을 팔아요? 여기 팔아도 돼요? 어머! 하하하하 왜 마시고 하하하하 야 왜 하하하하 핵 터지 뭐야 뭔 학년이에요? 아 어떡해 1학년? 1학년의 1학년의 팩이야 지금은 술 마시는 분 더 계세요? 술 마시는 분 오!!! 오 네 오늘 다들 몇시부터 즐기고 계신가요? 뭐 이런ieuxdet기에 다들 이렇게 청춘의 한 포판에 서있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너무 좋다 거의 이 순간을 저희 사진으로 같이 남겨도 될까요? 너무 좋다 사진 찍어주세요 저희 SNS에도 올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저희 시그니처 포즈가 있는데 오른손 손등으로 영어 C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C예요 억지 같은데 C예요 맞아요 맞아요 V같은 C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진짜 오 잘해요 잘해요 이게 세 개 뭘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닭발 같잖아요 이거 두 개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잘해요 다 돼요 이렇게 펴야돼요 안녕 아이 또 서기노프 알겠죠? C 준비했어요 다들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볼게요 오? 오? 왜?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같이 찍어달라고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가자 우아 우아 오케이 우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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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기대 우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우가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이게 좋은 거구나 한기대 우우 하하하 아니에요 하하하 아니에요 하하하 아니야 아니에요 좋은 거 맞죠? 아 왜요? 좋은 거 맞아요? 그 하하하 호날두 호날두 하하하 나한테 우우 이래서 나 뭐 잘못하고 있나 했었잖아 하하하 우우 아 그 축구 선수 할머니 아니에요? 우우 너 호날두 아니에요? 호날두 한기대 호날두 셀머니냐고 다 같이 해볼까? 다 같이 해볼까? 내가 몰라 맞나요? 니까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셰 verstehen 저희도 응원받고 저희도 분いた다고 그러니깐요 죄송해요 아니 음이 있는 줄 몰랐어 뭐 말하면 될 줄 알았을 거 빨리 다음 노래로 할까요? 봅투sembας 눈비 찍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곧 컴댐을 앞두고 이제 그래도 프로토밀같은 뮤비 찍었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곧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에 저희가 컴백을 하니까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어! 한 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조금 불러드렸는데 사실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컴백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기억해 주시고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을 보여줬어요 발상이 되게 좋으시네 네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쉽죠 맞아요 저희도 가기 싫어서 시간 좀 끌어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요 마지막은 저희 애가 인사한다는 의미로 안녕 인사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잠깐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얘는 루앗하면 안돼요 이 사람은 인사하면 안돼요 예Это해엏 constructor 바로.. 안돼 안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렛츠 고 렛츠 고 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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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차